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장르가 뭘까요? 성경은 문학적인 장르의 특상 안에 글이란 형태로 기록되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월과 시대를 초월해서도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글, 문학이라는 형태 안에서 어느 특정한 시대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통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성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면 사두행전 끝나고 나면 서신서 이렇게 할 텐데 서신서의 장르는 뭘까요? 당연히 편지죠 그러면 사두행전의 장르는 역사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 순서대로 쭉 진행되는 게 사두행전이고 마가복음은 뭘까요? 마가복음은 물론 역사적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다양한 장르가 범벅되어 있는 이야기체의 책입니다 이야기의 구성은 뭘까요? 기승전결이 있죠? 인물 배경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야기에서 핵심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자체가 이 책을 쓴 사람 이 책을 구성한 사람이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특별히 조자의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학적 구성으로 이 이야기를 쭉 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에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은 갈릴리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점점 복음을 전파하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려고 하는데 절정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부활사건 복음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가 북부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부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여정이 꽤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2막이 되겠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루살렘 그게 3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막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진짜 갈릴리 바다는 아닙니다 자 먼저 1막은 또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초기, 갈릴리 후기, 갈릴리 주변 자 먼저 갈릴리 초기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읽고 또 설명합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서문이니까 설명이 많은 건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마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생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 모든 이야기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생의 전체,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의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깊은 소식 예수님의 오신 깊은 소식 이 복음을 이제 쭉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이 마가의 이야기에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게 핵심인데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인물 배경 사건 특히 인물들,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지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귀신도 알죠 마가복에 귀신들이 나오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것으로 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믿음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걸 알면서 그 동시에 믿음을 가지죠 그래서 마가복은 믿음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적 주제가 1장 1절에 녹아있고 1장 14절 15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책 전체의 주제고 1장 14절 15절이 본격적인 본론 이야기의 서문입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14절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복음 그리고 믿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복음이신데 왜 복음이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 깨닫는 거 중요하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야 그래서 이것만은 충분히 하지 않아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깨달아야 돼 예수님은 어떤 메시야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그래서 책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인데 1막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백부장의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뭐 이렇게 고백이 나오면서 책이 끝납니다 근데 중간에 귀신의 입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냐 아들 그리스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어떤 메시야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이신지 모릅니다 이해가 적어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막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1막 끝에 기적이 나오는데 이게 맹인의 눈을 치료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맹인 기적으로 왜 1막이 끝나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도 맹인 상태인 거야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메시야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는 길에서 길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쭉 예수님께서 남부 지방으로 올라가시는데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야 이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2막이 끝도 뭐로 끝나냐 하면 맹인의 이야기로 끝나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맹인 상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게 마가공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취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여정의 이 과정의 이야기가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저자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책 전체를 읽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